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공수처장에 오동훈 전 판사를 지명했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오동훈 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어떤 이력 을 갖고 있는지 그 후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정치 성향이 이제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특히 데일리안에서 보수 매체 아닙니까 데일리안에서 이것을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오동훈은 진보 성향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활동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두 개가 이제 보통 좌파 그렇게 이제 불리죠. 원래는 유명한 게 우리법연구회가 더 유명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은 유명무실하다 그래요. 지금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여기로 모두 다 몰려갔다 그러네요. 약 한 500명 정도 되는 판사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한 500명 된대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 김명수가 사실 여기 초대회장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덕에 문재인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장까지 갔었죠 김명수. 그리고 어쨌거나 김명수가 초대 회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혹은 진보라는 단어의 거부감을 갖는다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좌파 성향이라고 할까요 좌파 성향 연구 모임인데 여기서 오동훈 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013년 중반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 특히나 최근에 와서 최상병 사건이 굉장히 큰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받고 기사들로부터요 국회 결정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사실은 일인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것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검을 띄운다면 국회 결정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고요. 이거는 다분히 청문회를 의식한 그런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좀 드러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요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회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과거 아주 오래 전인데 판사 시절이었는데요.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어떤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탁자들의 인적사항을 그때 기재하는 항목의 지급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자영업이라고 속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정치 자금을 이렇게 낸 당사자가 바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였습니다. 유명한 분은 아닌데 말이죠. 사적으로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후원금 기부 등 법관의 정치 관여는 사실 금지되어 있죠. 이런 정치적 어떤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런 식으로 300만 원을 기탁했더라고요. 기부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을 보고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 이제 오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오래 전입니다. 20년 전입니다. 3월 29일 이건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이거죠. 이 이건식은 그 당시 이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 딱 한 분하고 끝나더군요. 나이가 지금은 70대 중반 정도 되어 있죠. 이건식이라고요. 이건식이라는 이름이 인터넷 검색하면 좀 나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여겸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경남 고성군 출신이고요. 원래 78세군요. 국회의원은 딱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뭔가 인연이 있는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급난에는 법관이 아닌 자영업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는 고액 기부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오 후보자가 고액 후원자가 됐던 거죠. 20년 전에 300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자 이 오동훈은요.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가지고 2017년 퇴임할 때까지 19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을 했고요. 이 고액 정치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이거는 기억이 희미할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주 고액 기부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뚜렷하게 자기 뇌리에 남아있겠죠. 그 당시 3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치면 천만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둘러댔죠. 국가공무원법은요. 법관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벌칙을 신설해서 억일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런 것을 규정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오동훈 성향이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공수처가 처장이 어떤 성향이냐 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수처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죠.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엉뚱하게요 저쪽이 아니고 이쪽을 이렇게 겨냥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성향이니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어떠한 취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수처장은 직위는 차관급이지만요. 맞먹고 칼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이건 뭐 검찰총장급입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특히 정치 관련해서 딱 보면요. 아무튼 데일리안 기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맥락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처장 지명하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동훈을 지명했는데 청문회를 아마 의식했을 것으로 보고요. 사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과 오동훈 사이에 뭔가 다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비록 성향은 좌바로 보이긴 해도 그래도 용산에서 볼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명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어쩌거나 이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그리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보직 해임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의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후보자 신분으로 수사 진행 중 사건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보고받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굉장히 여기는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문이나 언론에 다 잘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 갖고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김균이 여사에 대한 특검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접한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을 해 가지고 용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흐뭇한 무난한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의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변호사 활동 시절에 미성년자 상습 강간범 변호 이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그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또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혐의 자체보다도 적법 절차에 관한 변론을 했던 사건이다. 영장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다른 디지털 증거를 변호인 참여 없이 일괄해서 수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반을 중심으로 변론했다라고 하면서 윤론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지혜롭게 그 함정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기본 성향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좌파에 가깝고 보수는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우파 보수 이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람도 보면 진보 좌파 그리고 문재인 계열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용산이 고르고 고른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좌파처럼 보이긴 해도 용산과는 좀 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댈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힌 건 아니겠죠. 청문회 통과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향후 전국 구상을 또 하면서 제대로 골랐다라고 믿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또 의외로 좋은 카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좌파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어떤 특별히 좌파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꾸준히 자기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때문에 저쪽에서도 크게 태클 걸기 힘들고 이쪽에서도 석 탐탁지는 않지만 뭐 그런 대로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 뭐 또 좌파 발칵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